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구속하여 죽인지 난 알 수 없나 왜 내게 고센 믿음과 고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나 내가 맨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황평 하시는 주네 내 모든 황평 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황평 해 주신 것을 내 모든 황평 해 주신 것을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보고해 주시는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